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거 2.9가 맞나요? 주입불 맞다는데? 아.. 2.9가 맞다고 하는데 주입불 반 아노트 이거 안팔리는데 트레드 괜찮나 주입불 혹시? 아노트? 어 아니 주입불 아노트 이거 저 트레드 어때 주입불? 어차 안팔리잖아 이거 차라리 이거 넣어버려 어 나온걸로 한 4억짜리 나오면 그걸로 가면 되잖아 인정 여러분들? 오케이 야 이거 100이 높게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들 어.. 이거 100이 높고 가는게 맞겠죠 여러분들 차라리 왜냐면 한 103 이상 나오면 되잖아 103 이상만 나오면 솔직히 주입불 개이득이야 어.. 103 이상만.. 제발 아냐 지금 봐봐 백사를 왜 넣어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100이를 넣어가지고 저 하나.. 하나 꺼내는거야 하나 꺼내는거야 아니 만약에 이득불은 이득불은 어떡하냐 여러분들? 주입불 약간 이득불일거 같은데 주입불 그래도 제발 104 이상 가자 주입불 오케이 진짜 104 이상만 나오라 104 이상만 제발 제발 104 이상만 아 10.. 오! 개이득! 야 뭐야 진짜 12억인데? 이거 개이득 아니야 주입불 이거? 야 트레이드 1위빨어 야 트레이드 1위빨거 처음 아닌가? 아니 잠깐만 트레이드 4억 뚫렸네 봐봐 이거 1위빨어 뒤속이라고 잠깐만 유하다 유하다 끝났다 트레이드 1위빨다 유하 보호화의 확인 빨간불 있어 끝났다 주입불 이거지 이거지 진짜 어 빨간불 있어 와 개레전드 주입불 개레전드 어 유하 야 트레이드 2위빨다 근데 주입불 지금은 강화를 해야 되니까 제가 상한가 사들릴게요 그러면 우리 주입불 솔직히 거의 유하에요 여러분들 어 지금 개이득이죠 주입불 제가 상한가 사들였어요 주입불 그러면 9억 7천 남았기 때문에 이거 100원 오면 될 주입불 맞죠? 105 105 왜냐면 이 PC방 내당 안하니까 내가 상한가 사들여야돼 야 105원으로 놓는게 진짜 크잖아 여러분들 이거 주입불 인생강화라고 하는데 아무리 부캐라도 부캐라도 아무리 인생강화하는데 와 트레이드 1위빨어 이거 일단 일단 주입불 유하입니다 지금 가자 가자 제발 가자 이거 트레이드 원래 안 좋은데 이거 개이득이야 와 와 아이 아이 무조건 붙어 무조건 붙어 무조건 붙어 야 첫번째 하나 아니 왜 붙어 이게 아 아 아 아 넥슨 또 자 지금 아직 안 눌렀어요 여러분들 아직이에요 붙으면 이에요 아니 이걸 붙지말라 아니 이걸 아냐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붙어 이거 아래올라 제물 아까도 삼가 두번째 들어갔어 이런거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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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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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불 왔다 왔다 껌 맛있는데 오랜만에 저 편의점 가서 왔다 껌 사 먹어야겠다 자 에레르라도 아 아 씨 아니 아니 먹는다고 아니 그거 그거 진짜 재밌을려고 얘기한게 아니라 아니 나 왔다 껌 좋아한다고 아니 형님 저 저 망했습니다 이제 이제 망했어요 이제 여기서 먼저 3.1칸 체험하는거야 2.1칸 자 요거까지 없애고 그렇지 좋아 주의불 마지막 아레올라를 깨트리고 갈게요 라인라운 줌에 3.1칸 붙으면 킵을 달성 드립니다 바로 3.1칸이랑 32칸이네 가능성이 더 있는데 주의불 가능성이 확실히 더 있는데 진짜 3.2칸 우리 우리 학생의 인생강화 정말 힘들게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라인라운 우리 학생의 인생을 주면 응 카 4.2칸 2.1칸 1.2칸 2.2칸 3.2칸 1.2칸 저거 되네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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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오케이 자 랜덤으로 다섯 분 드립니다 다섯 분 와 와 근데 대박이다 이거 근데 이게 붙네 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이거 이게 붙네 근데 어 아 학생 이거 축하한다 진짜 어 야 우리 학생 축하한다 진짜 와 아 이거 이거 끌어모왔대 최대한 어? 나도 줘요 아이 제가 또 할 수 있다 할게 여러분들 어 말도 안 돼 강화 이런 거 할 때 음 솔직히 이거 3.1깐이면 솔직히 그렇게 저 풀칸은 아니었잖아 여러분들 지금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아 목오의 날 목금토 음 목금토에 받는 거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어 축하합니다 지금 나이스 야 오늘 강화 다 붙였어 지금 오 오 알趙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